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올해 수능이 끝나고 주요 대학의 논술 및 적성 그리고 면접 시즌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접이나 적성 일정이 겹치는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죠. 원서 쓰기 전에 대화입니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면접 및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면접을 안 겹치게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대학하고 이야기를 해서 면접을 오후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대학맘이고 특히 적성은 못 바꾸니까 이때 이 학생이 같이 온 대화하고 경기대의 일정이 같다는 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안 겹치게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적성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런 대화가 나온 거죠. 원서 쓴 다음의 대화입니다. 학생이 그냥 경기대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 입장에서 경기대는 상향이니까 상향으로 쓴 거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 포기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쓴다고 그러고 이때까지 생각해온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격 발표 대화를 보시면 경기대에 붙을 줄 몰랐는데 붙어버렸어요. 제가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고 적성하고 겹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역시 가천대 적성고사는 오전 8시 30분에 끝나는데 경기대 면접은 8시 30분에 시작이더라고요. 일정 변경 같은 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 확률이 높은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다시 한 번 경기대 상향을 진 거라서 붙을 줄 몰랐는데 붙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차를 합격했으면 2차는 보통 3배수인데 이게 3대 1이 아니고 보통은 추가 합격까지 해서 하면 실제 경쟁률이 2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적성은 제가 알기로 최소한 20대 1 이상이니까 확률이 높은 경기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경기대 면접을 보러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가천대 적성 경쟁률 물어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2대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네요. 경기대 가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대화를 했습니다. 잘 해결됐는지 물어봤는데 경기대에서 안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면접 보러 가라고 이게 경기대 면접이 2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서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은 하나 가는 거니까 6개 중에서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토요일 2시에 마지막으로 면접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대 면접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 에듀 학원이었습니다.